자 오늘도 아차산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겨울쿠입니다. 날씨입니다. 안녕하십니다.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마이크. 하루입니다. 예입니다. 예. 루쿠입니다. 잘 알다시피 MTB계의 구라뽕 1%입니다. 4코스 마파루 도전합니다. 이리 선수 오늘 하드텔 갖고 나왔어요. 위아이스 하드텔. 제도색을 해서 타고 있고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안돼요. 불안하게 만들고 이마이크가 한번 이건 이마이크 껌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난번에 겨울빈이 껌으로 올라갔고요. 같은 이마이크인데 왜 태어리 멀어요. 이마이크 겨울빈님 같은 이마이크인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깨끗이 됩니다. 됐어 됐어. 이번에도 됐어. 아니야. 깨졌어. 이마이크구. 저마이크구. 좋아요. 아이언 셰프님. 용감한 도전. 이 선수. 하이어 바람 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징싱구리님 다시 도전. 좀 사꼬받아야 되는데. 아 배가 들리네요. 아 배가. 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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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긴 됐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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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를 잘 알아요. 잘 들어갔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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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해버리네 루크님 이제 이리 선수가 끝까지 안올라갔다고 다시 하라고 부찌를 줘갖고 힘이 뭐 천하장사니까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가 뭐가 중요해 많이 갔어 잘 들어갔고요 힘 부족 카치님도 도전합니다 카치님도 도전해요 선수 다시 도전합니다 어려운 코스를 선택했고요 어 뭐야 괜찮아요 됐어요 대단해 엄청나 엄청나구만 대단해 반바지 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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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되는 분위기 됐나요 네 잘 들어왔어요 카치님도 오른쪽 잘 잡아야 돼 반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이것은 오 용감한 도전입니다 오 용감한 도전입니다 이번 것이 좋았어요 이번 것이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팔이 안 맞았어 아이언 셰프 속도 조양을 잘해야 되는데 길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손 가기 이건 어렵습니다 손 가기 이건 어렵습니다 좋아요 아 몸짓을 왜 하죠 그냥 밀면 되는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앞밖에 타고 그냥 아 없어요 없어요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리 선수 오늘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됐다 됐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성공을 해버리네 오 됐어요 예 잔소리 돼야 잘하는 선수들 길이 있어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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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을 봤고요 더더더더 아 닿아요 고건 닿아요 나신이 아직 성공 못했나요? 좋아요 오 닿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밀어갖고 성공 성공 아 더 더 더 아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사실은 살렸어요 아우 페달이 빠졌는데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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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무 빨리 너무 아냐 없어 없어 더 좋아요 그렇죠 에 성공입니다 아이언 쉐프님 더 밑으로 됐어요 어 엑 깜짝이야 나한테 왜 깜짝 놀랐어 아 여기까지 이렇게 쉬운건 아닌데 쉽게 성공했어요 뒤에 프린 안닿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쉬운건 아니야 깍두기 바위 아닙니까?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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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잘 꺾고 이제 여기서 드레일러 안닿기 조심해야 되고요 조향 미션이에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왼쪽으로 많이 붙었어요 네 좋아요 여성 최초로 성공인가요? 되는거 없는 이리 선수 죽기살기 타이어가 적지가 영 개구리에요 개구리 성공입니다 조향 미션 네 깍두기 바위 돌렸어요 어 나이스야 잘 성공했습니다 정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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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버렸어요 박준영 코스입니다 박준영이라고 빨간 글씨로 희미하게 써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주로 박준영이라고 쓴건지 본인이 와서 쓴건지 제가 몰라요 박준영 코스 박준영 코스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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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오 어 쉽게 끝내버릴 뻔했어요 이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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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크는 그냥 뭐 껌인데요 루크님 루크님은 뭐 비교적 쉽게 성공할 걸로 예상하구요 야 나이스 이하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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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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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rik 배 Cort 아니 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아 괜찮은데? 이 바이크 좋아요 아이씨 아깝다 아이씨프님 이제 도전정신이 좋아요 이신구리님 땡입니다 이 바이크 땡입니다 없어요 여기 가시고요 루크님 출발 루크님 아깝이 많았죠?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칭찬을 못해 모양새 빠지는 1위 선수 왜 내가 위아이스를 가지고 왔을까? 그러나 오! 뭔가를 기술 들어갔어요 기술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아 어렵게 어렵게 어우 좋아요 발을 맞췄고요 천천히 쉬었다가 앞바퀴를 최대한 올려요 앞바퀴 됐어 됐다 됐다 저렇게 살아났다 밟으면 돼 아아 이게 너무 올라왔어 뛰어 뛰어 앞으로 올려야 돼 앞으로 올려야 돼 앞으로 올려야 돼 앞으로 올려야 돼 뛰어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 에이 다시는 발만 잘나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아이씨 1위 선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드텔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방장방장 성공입니다 루크님 좋아요 이번에 됐고요 밟으면 아 밟으면 되는데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됐어 이번에 그대로 출발만 아까워 이것은 초출못인데 여기를 다운을 못하시는 회원분이 계셔서 특수교육 다운교육을 지금 강의를 하고 다운교육을 합니다 방탄맨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가수님 앞을 누르세요 그렇죠 좋아요 천천히 그대로 떨어지면 돼요 좋아요 쭉 완전히 대단히 훌륭한 학생들 우리가 연습 많이 하는 곳 똥꼬띠기 해머링이죠 이거를 이제 이디 선수가 시범 일단 한번 해보시고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자 가수님 얼만큼 들었을까요 과연 아직도 안 떨어져요 이렇게 빠르게 목으로 그렇죠 좀 늦었어요 근데 앞으로 가 늦어요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틀어 아 늦었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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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장을 좀 더 올려야 돼 일어나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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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어 늦어 자 화이팅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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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링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한번 해봤어 승신분이 타이밍이 좋아 할 수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드롭 아 늦어 몸이 안 갔어 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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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탈들 나이스 어어 뜨거워